고려 건국 시기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왕의 나라 삼태사와 병산전투가 안동민속촌 성곽특설무대에서 오늘부터 닷새 동안 공연됩니다. 주최 측은 음악적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실력파 뮤지컬 전문 배우들의 출연으로 더 화려해진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 2019년 공연에서는 가수 영탁이 왕권역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고 최근에는 문경 출신 트로트 가수 선경이 왕권역을 맡아 극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